정식으로 출판된 책도 아니고 정식으로 상영된 영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영상의 한국어 번역을 비판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선여성에 대한 앤드류 테이트의 주장을 비판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말해서 알아먹기 힘들었습니다. 0.5배속으로 돌려보아도 인공지능이 뽑아준 스크립트를 보아도 앤드류 테이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속사포처럼 쏘아 댈 때 발음이 별로 좋지 않아서 영어권 사람들도 정확히 알아먹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 번 들어보면서 스크립트를 만들었고 번역도 해보았습니다. 코코모 스튜디오의 번역만 본 분들에게 약간이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저보다 영어를 잘하는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남자가 필요해라고 번역했는데 앤드류 테이트는 과거형으로 말했습니다. 테이트는 원시사회에서 일어난 진화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거형을 살려서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앤드류 테이트는 mos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오늘날에서도 찬여성을 몹시 탐낸다는 주장은 상당히 이상합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앤드류 테이트의 주장이 덜 이상해졌습니다. 원문에서 이상한 주장을 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맞춤법 실수 등이 아니라면 그것도 살려서 번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녀인 게 내 아이인 걸 증명해준다고 라고 번역한 부분은 앤드류 테이트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유튜브가 자동으로 생성한 자막을 번역한 듯한데 문법적으로 이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만들어낸 스크립트와 번역이 옳다고 확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볼시틀을 말도 안되게 발전한 현대과학으로 해석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친자 확인이 이전 세대에게는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악마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문맥을 볼 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제일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제 영어 실력이 많이 부족하고 앤드류 테이트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신은 없습니다.